김 씨에게 문제 선택권 드리겠습니다. 아무거나 가자! 줄났다. 아무거나 몇 점 하고요? 수직! 자! 아무거나 30조입니다. 상품관리였습니다. 소매는 안 돼. 타면 다 주면 안 돼. 물으면 안 되죠. 초보는 사람들...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선호하는 신혼여행지 1위로 하와이가 뽑혔다고 합니다. 자 그렇다면 김태훈 PD가 다녀온 신혼여행지는 어디일까요? 이탈리아! 내가 눌렀어요. 네. 윤석 씨? 다들 날카롭네. 아 모로코에 있나? 아 보니까 데리고 나라.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모로코. 아 그래. 갑자기 생각이 안 나. 야! 모로코? 아까 내가 또 얘기했잖아. 정답입니다. 아 진짜... 아 모로코 왜 그래. 미친다. 야 이거 힘들었네. 아 모로코. 아유! 야 이거 힘들었네. 어휴 누가 우셨다. 어휴 갑자기. 아 숨이는데. 어 너무 진짜 좋대 이거. 아 이게 그냥이 아니구나. 이게 뭐야 이게 뭐야? 아 이게 뭐야? 아 이거 안 돼가 이거. 눈 마사지 돼. 눈 마사지. 어 세상에 눈 마사지 받아본다. 아 그리고 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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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음악도 나오네. 아 고맙습니다. 야 이거 상품도 있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